몸속에 들어온 바이러스를 제거하고 이를 기억하고 있다가 같은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또다시 이를 없애는 역할을 하는 면역세포를 오래 생존시킬 수 있는 원리가 규명됐습니다. 정용우 고려대 교수와 수잔캐 예일대 공동연구팀은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활동하는 기억 T세포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인자를 찾았다고 밝혔습니다. 연구팀은 이 면역세포가 외부 신호를 받는 물질인 CCR7이라는 수용체를 갖지 않은 경우 더 오래 살아남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. 연구팀은 이번 연구 결과가 기억 T세포를 활용한 전염병 백신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.